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6월 24일 오전 3시 52분경에 이즈오오시마 근해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에 입히는 10km 이구요. 결국에는 이즈오오시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관동대지진의 진앙지 입니다. 여기서는 지진이 안나길 바랬는데요. 결국에는 며칠전에 이 사가미만에서 지진이 나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시작은 야마나시 동부, 후쿠시마, 후지산, 후지 5대 호수에서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시작이 됐죠. 6월 17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진이 가나가와 시주오가, 아이치, 지바, 계속 지진이 났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바라키나 그 쪽에 영향을 줬구요. 후쿠시마에도 지진이 났구요. 결국에는 관동대지진의 진앙지인 이즈오오시마 섬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도에 발생된 곳이구요. 피해지역은 도쿄, 요코하마, 지바현, 가나가와현, 시주오가현, 야마나시현, 일부 아이치현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 내에서 이 라인에 지금 살고 계시는 일본인 분들은 단시일 내에 큰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 글쎄요. 가족들과 같이 있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왜냐면 대지진이 났을 때 이게 그 혼자서 사실 힘들거든요. 대지진이 났다. 지금 미국의 마이 애플로리다 마이애미에도 지금 24일 현지시간 새벽 2시였죠. 오전 2시에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1명 사망하고 99명이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실종 상태인데요. 건물이 붕괴되는데 5초 걸렸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건물이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 간도 지역에서 대지진이 한 번은 간도가 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동 지역에서 또 한 번 지진이 나게 되면은 왜냐면은 지금 관동...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저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지진학자분들이 다 그렇게 볼 거면 저랑 똑같이요. 왜냐면 바로 그 진앙지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 2주 50만에서 지진이 났었어요. 근데 그 과거에 1923년도 관동 대지진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진이 난다는 거죠. 사가미만에서 이 사가미 해저협국 쪽에서 이제 그 지진의 양상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 사가미만에서 그 지금 보시면 가나가와현 이 가나가와현의 미우라반도 미우라반도와 도쿄 쪽에 이치, 악취소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우라반도에서의 그 악취소동은 지진과의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저기 일본의 교수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그냥 걱정이 돼서든지 뭐 그냥 우리가 뭐 미신처럼 믿는 그러한 무슨 전조현상이 아니라 이건 실제 미우라반도의 도쿄에서의 악취소동은 대지진과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본에 뭐 믿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미우라반도 말고라도 지금 이즈제도와 지금 이즈오시마, 이즈반도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즈, 아 답답한데요. 이즈제도, 이즈반도, 미우라반도, 보소반도 이 세 군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이 세 군데에서 다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이즈반도의 이즈오시마, 미우라반도의 가나가와현, 보소반도의 지바현, 그 다음에 이 미우라반도 쪽의 사가미만 계속 지진하지 않습니까? 아 지나간 지진들 한번 보면은요. 후지산부터 보겠습니다. 6월 17일날 후지산 지진이 났었죠. 후지 곳곳 후지 어디 호수에서 지금 아 지금 야만하시 동부 3.5였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6월 17일날 후지산을 건들고 있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치를 치죠. 기존에 지진이 안 나던 곳이었고 하지만 이 바운더리 내에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마나시 동부 후지산 여기서 지진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치 이쪽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간또지역을 치게 됩니다. 보시면은 6월 17일 아이치 그리고 6월 18일 시조오카 아이치 다시 동쪽으로 또 왔습니다. 바로 옆에 시조오카 그리고 지바 지금 보시면은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지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치 시조오카 지바 이렇게 지금 이 순서를 해가지고 치고 있죠. 이렇게 이즈반도와 결국 이 얘기는 이즈반도, 미우라반도, 보소반도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 사가미만 해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즈반도 오오시마 관동대지진의 진향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진을 보시면은 이제 에이메현, 시코코 에이메현을 때리고 있죠. 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활성 단층들.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죠. 난세이제도 뭐 오키나오였죠. 요나쿠에서 도까라를 치고서 구마모토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오이타라든지 미야자키, 에이메 이러면서 이제 어디 여기 기이반도 기이반도 쪽으로 지진이 났죠. 여기 기이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와카야마와 아이치 시조오카 그 다음에 바로 후지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반복되는 겁니다. 간도대지진, 관동대지진과 시코코, 난카이가 더 폭발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큐슈가 대폭발을 하겠죠. 그 정말 그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보시면은 가나가와 현 서부 가나가와 현 서부, 뮤라 완도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그 6월 17일날 후지산, 야마나시 동부 그 다음에 아이치, 그 나서 시조오카, 지바 그 다음에 에히메, 그 나서 다시 가나가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중앙구조선 단층들 따라서 저기 야마나시 동부, 아이치, 시조오카, 지바현, 에이메현, 시코코에 그 다음에 지바현 이렇게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가나가와 현, 가나가와 현이요. 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어디 한군데, 하,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을 보시면요. 지바현 또치죠. 2.8. 또 지바현, 간또지역 또치고 있습니다. 사가미만. 계속해서 사가미만 치고 뭐냐면은 6월 17일 이후로 일본의 관동대 지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사가미만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 쳐서는 안 되는 곳을 쳤습니다. 6월 23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이제 에이메현, 에이메현에서 또 지진이 났죠. 3.6. 또 지금 중앙구조선, 중앙구조선 때문에 지금 에이메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카타 원전, 그 나서 이제 이즈오오시마크네, 관동대지진의 바로 그 진앙지. 따라서 이 제2차 관동대지진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조만간. 따라서 감사합니다. 그 우선은 그냥 일본을 탈출하십시오. 그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